다음 문제 주세요. 아 떨렸어. 네? 왜? 아 잠깐만. 대답한 거 아니야? 예예. 예예예. 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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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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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얘기하고 다음 판 가야 돼 둘 다 알잖아 둘 다 아니까 다음 판은 동시에 가수 이름부터 시작 오마이갓 살짝 살렸어 아 던던 던던 어? 철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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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단이 여러 개 나왔어 2문제 나왔습니다 와, 어렵다. 와, 형 미치겠다. 자, 끝마. 주세요. 성적, 성적 빨랐어. 성적 빨랐어요. 정답은? 원더 워스트의... 하나, 둘, 셋.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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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역시 김희철! 역시 김희철! 아니, 아니야. 6점 됐어. 김희철 4점, 3점 3점입니다. 사실 많이 약해졌다. 많이 약해졌다. 걸그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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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살아가겠습니다. 대한민국 걸그룹! 파이팅! 레츠고! 과연 마지막 문제였지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다음 문제까지 음악 주세요! 어?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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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? 히트! 정답은? 모토렌즈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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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!